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위 자료는 중북 청주시 흥독구, 복대동, 클린시설, 꼬마 빌딩 경매 물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57819번입니다. 감정가는 19억 9,956만원이며 토지 면적 154평에 건물 면적은 418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19억 9,956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9,996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1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독구, 복대동, 클린시설, 경매 물건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생활권으로 청주공업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청주클린시설 경매으로 진행중인 청주시 흥독구, 복대동, 꼬마 빌딩 매물은 토지 면적 153.5평에 건물 면적은 418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19억 9,956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2022년 3월 16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1억 9,99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50%이니 지역조례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무대장단 2015년 5월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루트 및 일반 철골구조의 제2종 근리생활시설로 5층 건물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해제 이력이 체크되고 있으니 입찰정 간할청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말속해준 권리는 2015년 6월 2일에 설정돼 흥덕 새마을군구의 근재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4억 3천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강제갱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6억 3,37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간문건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액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 임차인 7명이 보증금은 3,500만원에 월세 19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체 관계는 권리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청주 근린지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흥덕구, 복대동, 인근, 상업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건물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인근 건물 낙찰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흠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금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